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누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나중연광의 응답 24 여정 속에서 벌써 절반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후반기의 시간을 앞에 두고 중요한 여름의 시간표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다. 축구 경기로 생각한다면 전반전 45분을 마치고 이제 후반전 45분이 시작되기 전에 흔히 이제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휴식 시간을 15분 정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이 하프타임 때는 선수단을 정비하고 또 체력을 보충하면서 후반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체력국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의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이 아니라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왜 홍해바다였을까요? 흔히 세상에서는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라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 애굽과 바로왕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흐름과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기세등등하게 가난한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일곱 족속과 서른 왕이 버티는 가난한 땅 정복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에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홍해바다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출애굽과 가난한 땅 정복 사이에 있는 중요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본질과 근본을 다시 한번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절대적인 언약을 다시 한번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일종의 하프타임과 같은 그런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몸은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탕 속에 깔려있는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는 불신앙과 노예 근성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갱신하기 위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 크고 작은 홍해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게 불신자의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 이런 고백과 이런 반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언약 붙잡은 믿음으로 지금 나의 문제와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완전히 극과 극의 반응이죠 한쪽에서는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미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고백과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 속에 하나님은 마른 땅을 예비해 두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다 속에 마른 땅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그 바다 속에 마른 땅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홍해와 애국군대에 속지 마시고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마른 땅의 응답과 역사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까지 지고 있거나 밀리고 있던 팀들이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경기를 뒤집는 경우가 바로 하프타임 때 아주 중요한 시간을 잘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름의 시간표는 2022년의 여정을 위한 영적 하프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잘못된 영적 흐름을 바꾸고 후반기를 달려갈 중요한 발판을 세팅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2022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중요한 후반기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통로는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갈등, 분쟁 왜 일어날까요 갈등과 분쟁이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마음과 생각입니다 기도,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과 마음이 틀려버리면 결국 올바른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응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놓치도록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속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불신함과 염려와 상처로 가득 차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과연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영적 무기력 상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다 귀찮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다 싫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영적으로 한 번 다운되면 거의 몇 달 정도를 거의 방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빌리포스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누가 지킵니까 내 의지로 지킬 수 있습니까 내 감정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사단의 역사 앞에 판판이 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것이다 자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응답 모든 역사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성삼이 하나님의 영어로 오력으로 충만한 하루로 시작한다면 아홉 가지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간다면 삼시대 살릴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 393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모든 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라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데도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변화를 받아서 불신함과 염려와 잘못된 각인뿔의 체질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지는 진정한 영적 변화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능력 안에서 영적 새로움을 누리는 새로운 비전물의 응답 바로 영적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환점의 시간입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의 시작을 앞둔 지금 여름의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대인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그런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복음의 방향을 마게도나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 방향을 바꾼 것이 세계 선교의 역사와 응답을 바꾸는 시대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4대인전 19장 21절에도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장 중요한 로마라는 시대의 현장을 향해서 영적 도전을 하게 된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 3, 7 나라와 오천종족 복음을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시대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환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터닝 포인터예요 터닝이란 말은 바꾼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체질 그 흐름 그 방향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터닝하라는 겁니다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계속 갑니다 그 방향대로 그 방향이 마지막 끝에는 절벽인데 벼람 끝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향해서 방향을 바꾸어라 터닝하라 그게 전환점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과 나의 사역 그리고 내 업과 내 현장은 지금 어떤 방향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세상은 온통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눈에 보이는 건 돈과 물질, 세상, 육심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끝은 결국 성공입니다 세상의 문화, 사상, 지식, 교육 모든 것은 다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현역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준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준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와 성교입니다 영혼구원입니다 후대 살리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보금화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교육과 뜻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죠 여기에 방향을 맞춘다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40여 명의 로마 보금화의 주역들처럼 이 시대 2, 3, 7 나라 살릴 70인 제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의 시간표가 그냥 무덥고 힘들고 더위에 짜증나고 지치는 그런 여름이 아니라 또한 이번 여름이 그냥 방학과 휴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과 현장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남은 절반을 향해서 영적으로 재정비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면서 영적 집중의 은혜 속으로 인도를 받는다라면 이 여름이 바로 2022년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의 응답도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후반기에 받을 나중 영광의 응답 바로 본당 헌당의 축복과 70인 전도운동을 위한 다섯 기초의 응답 그리고 2, 3, 7 성교의 축복이 모든 구역과 지역과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초대교회와 같은 지휘교회의 축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WRC와 우리 예렘패를 통해서 우리 랩몬트들과 후대들이 미래를 살릴 그런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러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